정답! 바뀐서 정답! 정답! 너랑 정재류랑 둘이 서로 있는데 싸우잖아. 누가 더 멍청해? 재현이가 멍청하지. 니가 확실히 예뻐나서 똑똑해? 아 그렇지. 재현이는 모르는데 눈치를 보고 안 쳐 보면 안 돼. 그건 맞아. 야 내가 말할게. 내가 생각하는 시능 수비 1등, 2등, 3등. 너가 자행이야 미안한데. 재현이 보다 내가 진이야. 진짜 미안한데. 근데 여기서 팔은 너무 안 그렇고 여기서 1등은 거야. 공기우. 그렇지. 2등. 3등. 3등.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맞지? 그래. 내가 지지? 눈썹 밀게. 아니 아니 아니. 머리 그 유재삼 한 번처럼 빠블빠블루 해. 아니 별로 안 웃겨. 눈썹 붓는 게 ㅈㄴ 웃기도 한데. 눈썹이 지금도 없는데 뭐 어때. 아니 눈면 달라? 아니 뭐 딱히 지금도 없어. 눈썹 밀고 아무리 까무다니. 눈썹 밀고 아무리 까무는데. 너는 심판이야. 콜. 난 뭐 할까. 너 머리 염색하려고. 여기 부딪치지. 여기 양 옆에. 대신 빨간 파랑. 한국의 얼룩. 콜. 내가 진짜 정정당당히 심판해놓을게. 나는 알지. 난 누구의 편도 아닌 거야. 공정하게. 대게를 먼저 드는 사람이. 칠판 사선으로 갑니다. 촬영 끝나고 바로 밉니다. 바로 염색하는 거예요. 밖에서 실제로 할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죠? 잠시만요. 아 갑자기 긴장이 하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이 곡은. 두 개 한 번 있죠? 엉덩의 공개식이요. 이 곡은 1819년 멜로디를 변주하여 쓴 곡입니다. 곡 전체의 율동성과 경쾌함이 던져드려. 티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스라드, 변칙적인 박기 편성의 효과고. 실내 악구로 널리 애호되고 있습니다. 이 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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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어? 박현서. 정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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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카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멈춰서 그 하는 거야 이 장식아. 나 진짜 멈춰 있는 거야. 재밌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숭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농기구, 롯그릇, 고자기 등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현재에는? 정답. 정답. 장인. 뭐라고요? 장인. 장인? 정재율? 정답! 나도 쓰지 않아! 나도 똑똑하다고! 현재에는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장희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금장인. 헤엄을 진짜. 여기 소금장인. 아니 헤엄을 전문적으로 치잖아. 어떻게 숨어 어떻게 하지? 자. 정답. 괜찮대요? 너무 괜찮대지. 아 무서웠어. 군뱅이는 어느 곤충의 애벌레일까요? 정답! 매미. 매미? 확실해요? 매미 군뱅이입니다. 정답! 정답! 2대 1입니다. 2대 1. 나 안 할래. 자 다 문제 갈게요. 지금 포기하시면 반쪽 해드릴게요. 아니요 빨리 하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2차인 고속철의 공식 명칭은? 정답. 정답. KTX. 정재열. 정답! 야 너 KTX도 모르냐? 인데요. 아니 아니 인데요. KTX인 건 맞는데요. KTX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KTX. 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해요. 야! 정답! 정답! KTX. 다시 뭐라고요? KTX. KTX. 했다니까.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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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 코리아 트레일 익스프레스 방송? 정재열이 그걸로 틀렸어 아니 트레인이냐고 정답! 정답 정재열 코리아 트레일 익스프레스 정재열의 정답! 이거는 너는 진짜 반성해야 돼 너무 방충하다 트레일로 틀렸잖아 익스프레션이야 나 안 할래 포기할 거예요? 아니 할게 아 현수한테 유리한 걸로 들어주자 감정적인 거 다 뽑으라고 순어 같은 거 말이야 자 스프레이 퀴즈가 될 수 있어요 집중하세요 신청이의 아버지인 신봉사의 이름은? 그럼 내가 알아야 돼? 감정적인 거 아니 감정적인 거 언니 근데 이 풀냄까진 모르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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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만이? 심만이? 아 번복할게 심 많이? 아 심씨가 아니겠구나 심씨지 심씨 총이네 심청이가 성이 심이야? 심 봉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나 알 거 같아 들어본 거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을 거 같아요 왠지 정답 정답 심 야 웃지마 힘주는 거 알아? 힌트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글자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기회 둘 다 한테 있어요 심 학 정답 심 학 정답 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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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정답 심학 땡 정답 정답! 심화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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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서 정답! 심화큐 어떻게 맞으냐? 어렵다. 자 3대2에요. 아 이거 틀리면 3대3 너무 쫄리는데. 흔히 성가시고 귀찮을 때 골치가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골치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정답! 박현석 어디? 두개골. 두개골? 땡! 정답. 정답. 정답! 반자고기. 어? 입반 아닌가? 자 힌트 드릴게요. 이 기관은 한 글자입니다. 정답. 정답.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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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물치 아프다. 자 이제 이렇게 갈게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순서로 갈게요. 3, 2, 1, 땡. 3, 2, 1, 땡. 위. 장기적으로 라메. 정답 정답. 네. 정답. 네. 정답. 나 살려줘요. 아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야 둘이 3대 3이에요 지금. 스피드 퀴즈입니다 거의. 택시 번호판에 바탕 색깔은 무엇일까요? 정답. 바뀌었어. 초록색. 초록색 땡. 정답. 정답. 하얀색. 정답. 정답. 파란색. 파란색 땡. 정답. 노란색. 노란색 총 다. 야. 노란색. 마뿌야. 빰빠란빰. 오늘로써 여러분들 대국민 앞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상식. 왕. 상식의. 천재. 그 누구도 멍득할 수 없는. 상식 참고. 정계. 여. 개 싫어. 일부러 내려자. 어디 갔어 Brane. 끊겨. 꾸óc. 무. откры. 침대 위에도 내렸습니다. 진흰 поз organised. ijkört. administratorsます. 機構의 quicker prisones. 안ல danne. Pas. 네. 안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